준비 시작! 광진 선수 여기 보고 인사해주세요. 그래 그래! 좋아! 하나 둘 셋! 전환 신기 화이팅! 전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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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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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야 이거 야 이게 안 늦어 이다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의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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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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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딱 선으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이제 미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다음 경기 인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더 좋아요. 나이스. 무실점. 형들이 너무 응원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답을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안 떴었었는데 오늘 경기로 인해서 조금 도답하는 것 같아서 화이팅. 죄송합니다. 제가 전반으로 결정적인 철수 있었는데 못나서 죄송합니다. 일단 이런 감정을 이길 수 있게 전반에 치고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길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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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에 기삼이 좋은 거를 여기서 끝내지 말라.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여기 나온 모든 정서가 진짜 관심하고 주장해 주고 싸워주고 하니까 기회가 오고 잡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기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자 맞지? 네 너무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서 승리하고 축하하고 잠시 후 화요일날 다시 회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